인프라웨어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입니다. 인프라웨어는 2024년 7월 1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6,72% 상승한 7,9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 이는 지난 2024년 6월 3일 대비 약 마이너스 1,61% 하락한 가격입니다. 52주 최고가는 2024년 5월 14일 만 550원. 52주 최저가는 2023년 7월 10일 2,700원입니다. 52주간 거래량은 2023년 7월 18일 8,213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4년 1월 2일 55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. 인프라웨어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144,68% 상승하였습니다. 지난 한 달간 개인은 21만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2,127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21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. 외국인은 2024년 6월 7일 가장 많은 27만주를 순매수하였고 2024년 6월 4일 가장 많은 41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.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.03%에서 약 0.36%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3년 7월 27일 약 4.74% 최저 지분율은 2023년 10월 6일 약 0.15%입니다.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241억원이며 2015년 224억 대비 약 7.84% 증가하였습니다. 영업이익은 약 16억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181억 대비 약 109.12%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6.85%입니다. 순이익은 약 127억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231억 대비 약 155.01%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52.75%입니다. 인프라웨어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30.95배이며 지난 2015년 마이너스 3.93배에 비해 약 886.73% 증가하였습니다.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6.13배이며 지난 2015년 1.49배에 비해 약 312.22% 증가하였습니다. ROA는 16.86% ROE는 19.81%입니다. 인프라웨어의 시가총액은 3,948억 2,045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540위 코스닥 종목 기준 198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26위입니다. 매출액은 241억 8,317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,073위 코스닥 종목 기준 1,274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107위입니다. 영업이익은 16억 5,677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,475위 코스닥 종목 기준 844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82위입니다. 순이익은 127억 5,633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753위 코스닥 종목 기준 312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24위입니다. 지난 3년간 인프라웨어는 한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.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2년 12월 7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. 통계적으로 1년 중 8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4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.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.